스태프 워터 안녕하세요. 연기자 유건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오늘 유산소 운동과 함께 스태프 워터라는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걸으면서 기부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옷을 환복을 하고 나서 스태프 워터랑 함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꽤 뛰었는데요. 지금 확인해보니깐 2730보를 뛰었네요. 조금 더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땀 흘립니다. 아 지금 확인해보니 이제 9170보 9170원이 기부가 됐네요. 아직 현저히 부족한 것 같아서 물을 한잔 더 마시고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기적의 발걸음에 여러분도 쉽게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TV SBS와 함께하는 희망걱기대회 여러분 많이 동참해주시고요. 희망걱기대회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겨우 י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